이 기회는 이 기회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한 명 생실수업 이 기회는 오늘의 진심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이 기회가 entire the day 아, 좋아. 아, 하나 있다. 있네요, 하나. 안 돼, 안 돼. 잭시믹스 촬영 현장에 와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첫 회행으로서 저녁에서 완전 최롭고 이렇게 광고를 찍는 게 너무 오랜만이고 간만에 또 요즘에서 이렇게 어시어시하는 모습으로는 너무 기분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다 좋았습니다. 엑셀런트. 셋. 넷. 다섯. 됐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말이 안 빠질게. 네. 말이 안 빠질게. 셋. 조금만 더요. 준비. 액션. 자, 두 번째. 액션. 두 분. 컷. 자, 연습. 채를 예전에 한 번 여기 일본에서 드라마 찍을 때 잠깐 잡았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번 레슨 받고 무슨. 잠깐 후기를 했다가 오늘 두 번째 잡은 거예요. 제 인생에서. 자, 액션. 테레스 칠 때 딱이지. 너무 좋아요. 예쁘게. 없죠. 칠 줄 아는 멤버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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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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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엑셀 성이 이 손맛이 귀에 비싼데 좋은데. 아니, 나 암이 좋아는데. 이거는 내가 진짜로 약간 좀 제스트 빛 참을려. 아 네. 그리고 내가 그 몸친들이 되게 잘 지어, 너 뭐야, 아들이 묻혔냐고 어떻게 찾았지. 만지면 딱 느껴져, 뭔가. 얘가 뭔가 할 때는 할 게 아니라? 어디서 손을 낼 거야?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끝났 땐요. 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아, 추운 것 같은데? 아, 이거 시원해. 아, 이거 시원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PM의 준케이입니다. 여기서 2PM의 준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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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을 하고, 처음으로 CFL 촬영하였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파이팅만 감방으로 계십시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후영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고! 네, 아, 처음으로. 스텝업. 하나. 둘. 일. 일, 일, 일. 하나, 둘, 셋. 엑션!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스를 해요. 잘 만들 수 있나요? 참 우영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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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우영 해서. 엑션! 둘. 하나, 둘, 셋. 둘. 둘. 하나, 둘. 3, 2, 1, GO! 다음 카드 가시죠. 너무 좋았어. 안 받은 카드. 자, 3, 2, 1, GO! 오케이, 한 번도. 하나, 둘, 셋. 고! 쭉 걸어올게요, 그냥. 쭉 걸어올게요. 네, 쭉 걸어올게요. 자, 부치세요. 쭉 걸어올게요. 아이씨! 쭉 걸어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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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좀 멋있는 사진 아니야? 한 번만 딱 세 컴만 딱 찍을게요. 하나, 둘. 자, 라스트. 하나, 둘. 라스트. 단체로 앉으세요. 미스 모델자. 미스 모델입니다 하고. 제가 섹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대화가 어떻게 하는지 잭슈리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도시입니다. 내일 소개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잭슈리스 모델 그룹입니다. 너무 예뻐서요. 저는 꽃을 좋아합니다. 네. 으아, 에이.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자, 여기 보세요. 훈영. 훈영 어디 있어? 이거? 훈영에서. 누가? 훈영에서? 아니 뭐 그냥 누구 아니야? 아 이게 누구야? 아니 이래 어 찬성이 귀엽게 났다 근래에 가장 귀엽네 윙크를 한 건지 찍고 있는 건지 약간 어 근데 애매하게 좋아 후앙쿤 저, 민준, 찬성, 태경, 준호, 니쿤 아 니쿤 황찬성 황찬성 황금사슬절이 이유로 갑자기 오오 평정심, 평정심 그때처럼 치면 되잖아 근데 좀 그때처럼 추고 싶어 제가 다 파는데 뭐 야 안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누구에요? 끄고 있습니다 이제 건조해서 우리 이제 니쿤입니다 오늘 촬영장은 이제 다 보내기 좋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근데 오늘 날개 아닌 것 같은데 역시 날개가 시커먼 색이었어 시커먼 색이었어 이건, 이건 잘 먹는 색 스마일 안 갈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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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옷은 왜 이렇게 공부하지고 육수산이 이걸로 하자 저거 또 가릴게요 네 갈아져 갈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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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이 수고하다고 오늘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님이 괜찮으시면 저도 오케이입니다. 이거 제가 골프 시작할 때 진짜 첫 드라이브 보기 되냐? 액션! 쪼금 더 오른쪽 볼까요? 볼 킬 때 입어봤어? 오, 잡고 가겠습니다. 볼 쟤 때 입어봤어? 자, 시작! 자, 시작! 강아지 같지? 마지막에... 볼! 자! 이거 노래? 他 滝 played improvements 1,2,1,5,000 5,000,2,3,2,5 Animal Housing 잘한다! 제 개인 촬영을 한 번 다 끝내고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멤버들과 같이 촬영도 무사히 잘 끝냈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준이 형 촬영이 남았습니다. 민준이 형 파이팅하고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멋지게 촬영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투팸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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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제 곧 노래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되게 웃고 기분 좋은데 웃으면서 전혀 친절하게. 3번. 너무 웃고 기억하는 거 같아. 한 번 추고 쭉 밟을 수 있을까요? 네 하면서 힘들어. 팻말! 진짜요. 근데 시장한테 고생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잭시믹스 광고 촬영 많은 스태프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저희 두피엠 오랜만에 광고 촬영 다 같이 했는데 되게 뜻깊고 저희 예전 생각들 나고 더 저희를 두피엠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약간 그런 시간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두피엠 그리고 잭시믹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두피엠 매신믹스였습니다. 촬영이 끝났네요. 끝! 바이바이! proxim 잘될비 접 safe row 감사합니다.